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크로스 자세보고 빨리 캐치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들어야지 상대방이 모션으로 속아요. 1번 자세에서 제일 기다렸다가 한 번에 하나, 둘, 셋 봐봐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대로. 여기 차라리 여기 봐봐요. 흰 선에서 아래 선 왔죠? 그러면 걔 따라서 그대로 가요. 여기 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다가 여기 걸리는 이유. 이건 넘어가더라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요. 이쪽 걸리면 안 돼요. 왜 어디로, 왜 여기 걸리는지 알겠죠, 크로스 할 때. 앞으로만 보내려야지. 자, 혹시 따로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백핸드 크로스. 백핸드 크로스. 백핸드 크로스. 모션 크로스 아니면 그냥 크로스. 그냥.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자세가, 이게 잡아 놓고. 잡아 놓고 모션을 해야 해요. 아, 모션으로? 잡아놓고 크로스 헤어 핀. 자세 잡고 헤어 핀 자세 들어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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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잘 잡고 한순간에 한 칸 내려. 그리고 나서 크로스 에어핀인데 지금 크로스 에어핀 할 때 얘가 진짜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크로스 자세. 준비. 하나, 한 칸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가요. 면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엎어지면 안 된다. 그럼 떠요. 그대로. 면이 그대로. 하나, 둘, 셋. 크로스 에어핀 위에서 잡아보세요. 왜 나요? 왜 나요? 여기서 크로스가 아니라 여기서 한 칸 내려와서 여기서 크로스 에어핀. 알겠죠? 하나, 둘. 하나. 확실히. 하나. 헤어핀 줄 아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셋. 일자로. 면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지금 면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면이 일자로 내려와요. 그렇지. 일자. 그렇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박자.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기다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상대방이 크로스 자세 보고 빨리 캐치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들어야지 상대방이 모션으로 속아요. 1번 자세에서 제일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준비.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끝까지 준비. 하나, 둘, 뻗어놓고. 하나, 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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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왔을 때 뻗어놓고 더 위에서 잡아야 돼. 확실히 속이려면 더 위에서 잡아야 돼. 그렇지. 잘하는데요.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 발 더 뒤로. 뻗어놓고. 너무 빨라서. 기다려. 따당. 준비. 기다려. 따당. 그렇지. 기다려. 따당. 자, 크로스 뜨면 안 된다 했어요. 다시. 더 끝까지 기다려. 그렇지. 더 끝까지 기다려. 다시. 더 끝까지 기다리고. 다시.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 따당. 그렇지. 따당. 위에서 잡아놔야 속아요. 그렇지. 위에서 잡아놔야 속아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바꿔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기다렸다가. 제가 속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 끝까지 한순간에 헤어핍니다. 생각해야 돼. 내 자신도 속여야 돼요.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뻗어놓고. 하나, 둘. 그렇지. 뻗어놓고. 나, 그렇지. 뻗어놓고. 더. 더 잡아놔. 더 잡아놔. 더 잡아놓고. 나, 더 잡아놓고. 나, 다시. 잡아놓고. 나, 여기서 잡으면 크로스가 안 돼. 항상 내 앞에. 내 앞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팔 뻗어놓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가운데 더 뛰고 가면.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뻗어놔. 하나, 둘. 그렇지. 뻗어놔. 하나, 둘. 그렇지. 뻗어놔. 하나, 둘. 그렇지. 근데 이제 공이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렛츠. 그렇지. 근데 아직도 조금 앞으로 넘어가니까 공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땡겨야 돼요. 내 안쪽으로. 내 안쪽으로 땡겨야 여기로 가는데 안 넘을까봐 앞으로 넘어버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서 셋.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아니, 아예 걸려도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당연히 공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응, 그렇게 잘. 바꿔주세요. 자, 크로스를 내 쪽으로 땡겨야 돼요. 내 쪽으로. 들지만 얘가 위가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헤드 위치 봐봐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대로. 여기 차라리 여기 봐봐요. 흰 선에서 아래 선 왔죠. 그러면 걔 따라서 그대로 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를 무지개처럼 그린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준비. 시작. 뻗어서 하나, 둘. 근데 1, 3이 아니라 뭐였죠? 그렇지. 1 잡고 2, 3. 그렇지. 1 잡고 2, 3. 좋아요. 하나, 둘. 그렇지. 거기서 살짝만 더 안쪽으로 걸려도 되니까. 이쪽으로 더 당겨 봐요. 하나, 둘, 셋. 다시. 뻗어.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요. 하나, 둘. 더. 똑같았죠?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더 아래에서 잡아야 돼. 하나, 둘. 더 살살.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여기 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다가 여기 걸리는 이유. 이건 넘어가더라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요. 이쪽 걸리면 안 돼요. 왜 어디로, 왜 여기 걸리는지 알겠지? 크로스 할 때. 앞으로만 보내려야지, 지금. 자, 준비. 시작. 걸리도록. 차라리 그쪽에서 걸려요. 하나. 뻗어 놓고. 미리 들으면 안 돼. 기다려, 기다려. 뻗어. 우리 헤어핀 자세로 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헤어핀 자세서. 하나. 뜨면 안 돼. 상대방 지금 앞에 있잖아. 근데 크로스가 위로 떠서 오면 푸싱 맞아요. 준비. 뻗어 놓고. 하나, 둘. 다시. 헤어핀 자세에서. 하나. 그렇지. 헤어핀 자세에서. 하나. 헤어핀 자세에서. 하나. 그렇지. 뻗고, 나들. 준비. 뻗고, 나들. 그렇지. 뻗고, 나들. 다시. 뻗고, 나들. 그렇지. 뻗고, 나들. 뻗고, 나들. 이렇게 뻗으면 안 돼. 그대로. 준비 자세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대로 내가 봐요. 그대로. 그렇지. 거기서. 무지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바꿔주세요. rizio.